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더 메시지를 맡게 된 세소만교의 이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4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림은 설렘을 동반합니다 그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살아가다 보니 온라인 쇼핑몰이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택배 상자를 엄청나게 기다리며 설레어 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드 사람 요셉입니다 마태는 아리마드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는 공예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이야기하며 마가는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공예의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아리마드 사람 요셉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결정기구였던 사내들이 공예의원 71인 중에 한 명으로 굉장한 유력한 사람이었고 부자였으며 예수님의 제자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의 믿음을 숨기던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출교를 시키겠다는 결의를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리마데 사람 요셉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43절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득에서 출교를 당하고 사내들인 공예원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숨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믿음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고백과 함께 그 삶으로 드러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소개됩니다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올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이병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